1장 랜덤 매트릭스 이론 숨겨진 패턴을 찾아서 우리의 세계는 숫자와 패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것부터 주식 시장의 변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이 규칙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랜덤, 매트릭스 이론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간단히 말해 큰 데이터 세트 안에서 패턴을 찾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만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 생물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랜덤 매트릭스 이론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이 이론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는 미시적 세계의 혼돈 속에서도 어떤 통계적 규칙성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죠. 이러한 발견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 이 이론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 주식 시장의 복잡한 동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고 생물학에서는 DNA 서열 분석에 활용되었어요. 또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제 여러분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이론이 우리 일상에 중요한가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데이터 속에는 우리의 건강, 경제, 심지어 우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이러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랜덤 매트릭스 이론의 복잡한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그럼 이 이론이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숨겨진 패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준비를 하세요. 2장 기본 개념 행렬, 확률, 그리고 통계. 행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마도 학교에서 행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랜덤 매트릭스 이론에서의 행렬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숫자들을 행과 열로 배열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가계부나 스포츠팀의 점수판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한 것이 바로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랜덤 매트릭스 이론에서 이러한 행렬들은 무작위로 숫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날씨 예측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행렬들은 복잡한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 주변 세계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확률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률 분포는 이러한 불확실한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해줍니다. 랜덤 매트릭스 이론에서는 이러한 확률 분포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생성된 행렬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숫자가 행렬 안에 나타날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입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학입니다. 우리는 통계를 사용하여 랜덤 매트릭스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행렬에서 특정 숫자가 나타나는 빈도를 분석하여 그 행렬에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통계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랜덤 매트릭스 이론에서의 통계적 분석은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패턴과 구조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치 별자리 사이의 패턴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보이는 별들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숨겨진 구조와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랜덤 매트릭스 이론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행렬, 확렬, 그리고 통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랜덤 매트릭스 이론의 더 심오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랜덤 매트릭스의 주요 유형과 성질 랜덤 매트릭스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무언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상생활의 예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 이론이 사실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랜덤 매트릭스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죠. 매트릭스 즉 행렬은 숫자나 수식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된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일상에서 행렬과 많이 마주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팀의 승리와 패배를 기록하는 표, 여러 도시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도,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의 평점을 정리한 표도 모두 행렬의 일종이죠. 그리고 랜덤, 즉 이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행렬의 요소들이 무작위로 선택된다는 뜻이 됩니다. 랜덤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우시안 앙상블입니다. 이는 물리학자들이 특정한 종류의 확률 분포를 사용해 랜덤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우시안 앙상블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통계적 성질을 갖고 있어 물리학, 금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중 위그너의 반원 분포는 랜덤 매트릭스 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행렬의 고유값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이론은 예를 들어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처음에는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많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분석하거나 대규모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이러한 랜덤 매트릭스 이론이 활용됩니다. 이 장을 통해 랜덤 매트릭스의 다양한 유형과 그 성질들을 살펴보면서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해보세요.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단순히 수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4장 실제 사례 연구 랜덤 매트릭스 이론의 응용 랜덤 매트릭스 이론이 어떻게 실제 세계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2장에서는 랜덤 매트릭스 이론이 어떻게 금융, 물리학,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시장을 생각해봅시다. 주식 시장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이러한 복잡한 시장의 동향을 이해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이론을 통해 금융 분석가들은 주식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어떤 주식이 위험한지, 어떤 주식 조합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랜덤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시장의 잡음과 실제 중요한 신호를 구별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물리학의 세계를 떠올려 보세요. 특히 양자 물리학에서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자 세계의 입자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 입자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랜덤 매트릭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원자액의 에너지 수준이나 소립자들 간의 충돌과 같은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자 생역학 QCD에서의 이 이론의 역할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의 세계로 눈을 돌려볼까요? 오늘날 데이터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구조와 패턴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소셜네트워크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분석하거나 유전자 데이터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이 이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더 효과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이론이 실제로는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롭지 않나요? 오장 랜덤 매트릭스 이론과 양자생역학 QCD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 양자생역학 QCD은 입자 물리학의 중심에 서 있는 이론입니다. A는 쿼크와 글로온이라는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핵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합니다. QCD는 강력한 상호작용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지만 이 세계는 극도로 복잡하여 수학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복잡함을 다루기 위해 랜덤 매트릭스 이론이 도입됩니다. 이 이론은 복잡한 시스템을 대규모 행렬을 통해 모델링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행렬들의 성분은 확률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통계적 성질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QCD 내에서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쿼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핵 물리학에서 중요한 쿼크의 구속상태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 이론은 쿼크의 행동을 예측하고 핵 물리학의 다양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랜덤 매트릭스 이론을 통해 QCD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론은 쿼크의 행동이 온도와 밀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초기 상태나 중성자별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물질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랜덤 매트릭스 이론과 QCD의 결합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이론은 QCD의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핵 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양자세계에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6장 랜덤 매트릭스 이론의 미래와 그 너머 랜덤 매트릭스 이론을 마주하면 마치 우주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무수히 많은 변수와 우연성으로 가득 차 있죠. 랜덤 매트릭스는 이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숫자와 수식으로 표현하려는 용감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놀랍게도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죠. 현재 랜덤 매트릭스 이론은 물리학, 금융, 데이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위험평가나 복잡한 양자현상의 이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성과는 우리가 미래에 이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랜덤 매트릭스 이론의 미래는 마치 별이 총총한 밤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과 같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이 이론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랜덤 매트릭스 이론의 기본적인 이해를 얻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탐구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론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 실제 사례, 연구, 혹은 직접 실험을 통해 여러분만의 이해를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 유진 위그너에 의해 창조되었고 핵물리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랜덤 매트릭스 이론이 현재 금융사회 및 경제학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수학이 된 배경과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점차 학문의 경계가 사라지고 패턴 인식이 중요해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를 잘 이용한다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죠.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